이별할 땐 무지개처럼 아이고 한나는 엄마랑 아침 운동 가는겨? 네 잘된 겨우세요 사모님 예 가자 이별할 땐 하루처럼 공기 좋다 공기 좋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요게 요게 엄마 아빠는 언제 오신대? 산책 같이 했으면 좋았을걸 하나 아빠 보고 싶니? 엄마는 안 보고 싶어? 아빠 곧 돌아오실거야 우리 하나 때문이라도 엄마 엄마 아빠 용서해줘 잘은 모르지만 아빠가 엄마한테 잘못한 거 맞지? 그래도 어떻게 부부잖아 사실 나 엄마 아빠 이혼할까봐 무서워 내 친구도 내 친구도 엄마 아빠 이혼하고 할머니 집에서 사는데 스트레스 진짜 많이 쌓일대 매일 엄마 보고 싶고 아빠 보고 싶고 그래도 말은 못하고 나도 개최금 될까봐 무서워 엄마 엄마가 아빠 용서해줘 내가 잘못해도 엄마가 다 용서해주잖아 그래 그래 그러자 그러자 하나야 엄마 우리 그러자 응? 우리 시합할래? 저기까지 뛰어갔다 오기 응? 오케이 내가 주면 설거지하고 안마 쿠폰 오케이 자 그럼 준비 시작 하는 게 좋아 좀 가 날씨가